과연 누가 데뷔 2달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여느냐 바로 가수 황영웅 씨인데요. 사생활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황영웅 씨 이번에 약 7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하면서 초고속 복귀를 알렸다는 소식입니다. 예전에는 어떤 논란에 휩싸이고 이러면 좀 기간이 자숙하는 기간이 길었는데 요즘은 바로 나오더라고요. 네 바로 나와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응원해주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응원하지 않는 대다수의 대중보다는 난 이 사람들만 보고 간다라는 태도가 좀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해요. 황영웅 씨가 10월 28일 첫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하고 복귀를 했고요. 사실 그에 앞서서 사생활 의혹이 터진 바가 있습니다. 이때 황영웅 씨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. 어린 시절의 일이라고 변명하지 않겠다.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오해는 풀고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라고 밝힌 후에 나름 자숙에 들어가긴 했습니다. 그런데 황영웅 씨 팬들 같은 경우에는 아 지난 날은 잊어버려라. 사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아니 뭐 어렸을 때 그런 뭐 기억 없는 사람 어디 있냐라는 식으로 약간 막무가내로 좀 감싸는 모습을 보여서 일반 대중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. 네 방금 말씀하신 걸 또 들어보니까 이렇게 초고속 복귀가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이 팬덤이 좀 강력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. 팬덤이 강력하죠. 그리고 이 앨범이 나온 날 10월 28일이 황영웅 씨 또 생일이었어요. 그래서 우리 우리의 영웅에게 황영웅에게 생일 선물하자면서 사실은 앨범 발매일 전부터 굉장히 팬들이 많이 사셨고 또 대중도 사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 물량이 50만 장을 넘었는데 보통 초등 물량이라고 하면은 앨범이 발매되고 일주일 안에 몇 장 팔렸어. 그래서 이게 초등 물량이거든요. 이게 사실 뭐 지금 아이돌 그룹도 아니고 트로트 가수로서는 굉장히 좀 드문 일이라고 그래요. 요즘 트로트 가수 얘기 잘해야 됩니다. 제가 지금 뭐 50만 장 넘은 사람 얘기하다 한 명이라도 빠뜨리면은 바로 끝나지 않자 메일이 와요. 우리 오빠 이름 빠뜨렸다고. 그래서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때 그 피켓팅 콘서트만 하면 그 피켓팅 터지는 그분들 정도만 할 수 있는 대단한 일인데 황영웅 씨가 그거를 또 그 팬들과 함께 이뤄냈다고 합니다. 네 알겠습니다.